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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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4년 전쯤 되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한토막의 내용인데 제가 오늘 좀 기억을 살려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선천성 판막증을 앓고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심장, 심장병이죠. 이 심장병을 앓으면서 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는 장모군이라고 있었습니다. 심장병을 앓으니까 애가 좀 신통치를 않고 아무래도 좀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기가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그 반에 있는 한 다섯 명의 질이 안 좋은 학생들이 그 장군을 심심하면 외딴지로 끌고 가서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라이터불로 손을 찢고 손가락 사이에 연필을 끼워서 비틀고 군대에서나 할 수 있는 원산폭격을 시키면서 무척 힘들게 학대를 했어요. 결국 변디다 못해 경찰에 고발을 했고 이 다섯 명의 학생들이 연행이 되었는데 경찰이 신문을 하면서 물었대요. 도대체 너희들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하냐 그랬더니 그 가운데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고통을 못 이겨 비명을 지를 때 쾌감을 느꼈습니다. 참 그 한마디를 제가 읽으면서 섬찍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흔히 이런 현상을 놓고 인간성이 파괴된다 혹은 인간성이 상실된다는 고상한 말을 많이 씁니다마는 어쨌든 오늘 세상이 어른아이 가릴 것 없이 점점 비정해지고 잔인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숨기지 못하는 한 단면의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계셨던 그 당시만 해도 오늘과 비슷하게 다 잔인한 세상이었어요. 유대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교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역시 율법을 지키네 하는 구시를 내걸고는 남을 불쌍히 여길 줄을 몰랐습니다. 심지어 안식일날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안식일 일하면 안 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지를 아니했다는 기록들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얼마나 매정한 세상입니까? 늙은 부모를 마음대로 학대해도 성전에 가서 헌금만 툭툭하게 내면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를 받는 세상이니까 얼마나 매정한 세상입니까? 예수님 살고 있던 당시 로마 사회가 어느정도 잔인하고 비정했나 하는 것은 여기서 일일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많은 작품을 통해서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짐승보다 더 포화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애를 낳아가지고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내다버리는 것은 예사로 생각하는 사회였으니까 얼마나 비정하고 매정하고 차겁고 쌀쌀맞고 잔인한 세상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배경을 다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는 갈린이 바다가 시원하게 내려다보이는 산 위에서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너희들은 극률이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그리하면 행복한 자가 되리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세상하고는 정반대의 교훈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정하고 차겁고 냉정한 세상에서는 이를 악물고 정을 억제해야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표덥스러운 그런 생활을 해야 나도 뭔가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데 주님은 거꾸로 극률이 여겨라 그래야만이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 극률이 여겨라 그래야만이 너희는 하나님의 극률을 받을 수가 있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주님의 외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왜 극률이 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고 깨닫는 그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극률을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극률이라는 말은 요즘 잘 안 쓰는 용어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밖에 나가서 이 말 잘 안 써요. 어떻게 보면 이미 고어가 되어버렸어요. 사전을 찾아보면 남을 불쌍히 여겨서 돕는 것이 극률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놓고 극률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그 정도 설명 가지고는 그 깊은 차원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극률이란 뭐냐 흘러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악한 사람들을 대할 때 보여주는 태도를 말합니다. 한없이 약하죠. 한없이 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다루실 때 보여주는 행동양식이 극률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성경 내용의 의미 따라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인가라고도 하고 자비라고도 하고 사랑이라고도 하고 또 불쌍히 여긴다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민망히 여긴다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만큼 폭이 넓고 차원이 심오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하시는 사랑의 태도라고 한다면 어떤 태도를 말하는 것인가 어떤 하나님의 태도가 극률인가 참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확 닿을 수 있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참고될 만한 책들을 많이 찾아보았는데 그런 대로 한마디를 찾았어요. 현대말로요.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 그 태도를 좀 말할 수 있는 어떤 표현 극률을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 그것이 뭘까 동일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 동일시 어려움에 처한 어떤 형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의 처지에 나를 갖다 놓고 그 형제 입장에서 할 수만 있다면 같이 느끼고 같이 보고 같이 말하고 같이 행동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그 처지에서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동일시학이라고 말합니다. 뭐 심리학에서는 감정이입이라는 좀 고상한 말로도 표현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나를 어떤 사람의 입장에 두고 함께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 이것을 동일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극률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시느냐 내가 할 수 있으면 너 처지에서 너를 좀 생각해보고 싶다 네가 느끼는 것, 네가 당하는 것, 네가 행동하는 모든 것을 내가 좀 같이 해보면서 너를 좀 이해하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바로 그게 극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만큼 우리를 완벽하게 극률이 여기시는 분이 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동일시 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우리는 성육신 혹은 화육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육신을 보면 하나님의 극률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빌리포 2장 7절 8절 이하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처지가 되시기 위해서 뭘 하셨느냐 자기를 비어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과 특권을 다 포기하셨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비었다. 그 다음에 사람과 같이 되셨다. 우리의 모습을 입고 우리 처지로 내려오셨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내려오셔서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나요?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8절 보면 시험만 당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요. 시험을 당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동일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기의 영광 다 포기해버리고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시험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극률입니다. 이것을 우리 현대말로 동일시하기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극률이라는 말은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를 극률이 여기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보고 명령하십니다. 극률이 여기는 자가 되라.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참 하나님이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듯이 극률이 여기는 게 쉬운 일입니까? 천하의 말은 시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막상 실천하려면요 이거는 요원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한두 번 도와주기는 쉬워요. 형제 사이에도 어려움을 당할 때 몇 번은 울어주고 같이 잠을 자지 않고 고민을 해주기 쉬워요. 그러나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를 위해서 내가 그의 처지가 돼요. 나를 비우면서 나의 것을 나누어주면서 함께 고통을 감수하고 필요하면 그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줄 수 있느냐 하고 물을 때 쉽지 않죠. 해보셨으니까 알지 않아요? 요즘처럼 이기주의가 극성을 떨고 매정하고 형제고 부모고 자기에게 좀 손해를 줄 것 같으면 싹싹 얼굴을 돌리는 세상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극률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요원한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극률이 여기라고 하시나 못할 줄을 알면서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부담을 주시느냐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명령하셨나요? 아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명령이든지 우리에게 하실 때는 반드시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깔아놓고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되지도 않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극률을 베풀 수 있도록 해주셨다면 그것이 뭐냐?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받고 경험한 것은 행동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내가 실제로 경험을 했고 내가 실제로 그것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누린 사람은 그거 비슷하게 합니다. 정 안 되면 흉내라도 내요. 그러나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을 하라고 하면 곤란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극률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극률을 엄청나게 경험하도록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언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나같은 죄인 불러서 무조건 갑없이 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일을 쳐서 너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날 보고 아버지라 불러. 아버지라고 불러.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대답해주마. 도와주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믿으니까 오늘 이 시간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뭐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마음이 좀 느끼니까 해주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극률을 쏟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극률에 풍성하신 하나님 극률에 풍성하신 하나님 이 말을 좀 쉽게 바꾸면 극률이 흘러넘칠 만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극률한 마음을 견디지 못해 가지고 뭘 하셨느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시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왜 나 같은 것을 불러서 구원하셨느냐 너무너무 불쌍해 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가슴에는 하나님의 극률이 막 쏟아졌어요. 어떤 사람은 이 극률을 체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체험은 하지 못하지만 그런데로 공감을 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의 극률을 우리 모두가 맛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극률을 기를 수 있는 큰 셈이 있어요. 왜 우리가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나 같은 것 하나님의 눈에 들고 하나님이 나를 자기 아들로 삼아주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겼는지 몰라요. 글쎄 뭘 보고 불쌍히 여겼나요?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대답이 안 나아요. 대답 비슷한 거 하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대답 로마서 9장 15절 16절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극률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극률히 여긴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내가 마음에 들어서 부른 거야. 다른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다른 받기를 한다고 내 눈에 드는 것도 아니고 원한다고 내 눈에 드는 것도 아니다. 순전히 내가 봐서 하 저놈 괜찮네 좋네 하고 부른 것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게 된 봉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제대로 하나님의 눈에 불쌍히 여김을 봤습니까? 상상할 수 있어요? 못 하죠. 초등학교 애들이 1학년 학교에 들어가면 제일 큰 관심사가 뭐예요? 여러분 어릴 때 해보셔서 다 잊어버렸죠? 저도 어릴 때 일이니까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만 빤해요. 처음에 학교 가서 담임 선생님이 이쁜 여학생 여선생님을 만나면 애들이 막 흥분하죠? 그 다음에 뭘 원합니까? 선생님이 한 번이라도 자기를 더 봐주는 걸 원해요. 그래가지고 뭐 별의별 짓을 다하죠. 앞에서 웃기다고 예! 예! 하기도 하고 선생님 선생님 하기도 하고 야단이죠? 그렇게 그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보고 가만히 보면 꼭 어쩌다가 자기 눈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드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애를 다른 애보다는 약간 다르게 대우를 합니다. 심부름도 하나 더 시키고 한 번이라도 눈을 더 주고 한 번이라도 웃어줍니다. 그러면 다른 애들이 생각할 때 선생님 저 왜 저러나 저의 엄마는 뒷거래를 많이 했나 보다. 그런 생각 안 하죠. 초등학교 애들 순진한 아이들은 생각 안 하죠. 그저 부럽다 하는 생각만 하고 입을 딱 벌리고 쳐다보는 거야. 이유가 없어요. 그런 이유 물으면 선생님 에게 내가 보니까 저의 참 귀여워서 내가 조금 마음을 더 준 것 뿐이다. 그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것도 그건 마찬가지 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내가 불쌍히 여기고 싶어서 불쌍히 여겼다. 왜? 내가 극률이 여기고 싶어서 극률이 여겼다. 왜? 그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극률을 입고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극률을 입지 않으며 숨도 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그래 날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뻔해요. 하나님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같은 놈이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아무리 목사지만 내 같은 놈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겠습니까? 내가 오늘 손가락 하나 까딱하게 거룩하게 앉아서 기도만 한다 해도 내 같은 놈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제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왔던 불쌍히 안 봐주시면 이거는 국물도 없어요. 국물도 없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무슨 일을 당할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불쌍해가지고 치마 폭에 싸고 돌지 아니라면 오늘도 나는 안심하고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쏟아주는 거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놓으라. 내가 오늘도 내가 너를 한눈도 팔지 않고 쳐다보고 있으나 하면서 나를 쏴주시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극률을 엄청나게 받고 살아요. 이 극률의 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시편 저자가 103편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귀를 더디하시며 인기하시니 풍성하도다. 그러니까 날마다 경책지 아니하시고 항상 노를 품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무슨 악을 품한다고 당장 치고 들어오지도 아니하시고 그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시고 인기하와 극률로 간을 씌우시고 우리 소원 우리 소원을 우리 소원을 독수리가 올라가듯이 우리 소원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큰 극률을 잊고 살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남을 극률이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극률의 신 가지고 남을 극률이 여기는 거예요. 내가 맛을 봤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되지도 않은 일 왜 하나님이 자꾸 시키나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른 형제들을 극률이 여겨야 되겠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기어들어갑니까? 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영국의 토마스 무호경이라고 귀족입니다. 귀족이고 믿음 좋은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무고하게 참 말려 들어가서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사형을 당할 때 그 사형선고를 받는 재판정에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재판관이 사형한 도로 했습니다. 참 억울하게 죽는 거죠. 그때 그 무호경이 재판관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관님 오늘만은 내가 당신을 친구라고 부르게 해주세요. 친구여 당신과 나와의 관계는 바울과 스테반의 관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스테반을 미워해서 돌로 쳐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서 바울과 스테반은 가까운 친구로 손잡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당신 나를 사형 언도했지만 당신 예수 믿고 나중에 저 하늘나라에서 나와 함께 손잡고 영원토록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 그 말을 듣자 재판관이 충격을 받고 나는 당신에게 사형을 언도하는데 당신은 어찌해서 나에게 이렇게 선한 말을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토마스 모호경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극류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극류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당신에게 극류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는 말을 했어요. 할 수 있는 거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극류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극류를 여기는 자가 될까요? 예수님 한테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에게 몇 가지 실제 모범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로 예수님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아주 극률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보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겼으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가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예수님은 세상의 사람들을 보실 때 그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가 귀족이든지 천민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생활을 세상을 살면 그들을 심히 불쌍히 여겼는데 어느정도 불쌍히 여겼느냐 목자가 없어져가지고 어디를 갈지 몰라가지고 뿔뿔이 헤매면서 고생하는 양처럼 보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극률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대강실 지어놓고 살면 뭐합니까? 이 세상에서 출세하면 뭐합니까? 남보다 조금 앞서면 뭐합니까? 남보다도 건강해서 몇 년 더 살면 뭐합니까? 결국은 내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가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입장에 놓이게 되는데 만약에 영원한 운명이 잘못된 길로 가야 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불쌍하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119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19 운동이 뭐요? 한 사람이 한 가정을 구원하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운 이웃댁이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열심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누가 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극류를 내 마음에 가지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자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이 말을 해서요 우리가 영혼이 떠난 시체를 앞에 놓고 통곡을 한다면 하나님이 떠난 영혼을 놓고 어찌 통곡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우리가 영혼이 떠난 시체를 놓고 통곡한다면 하나님이 떠난 영혼을 놓고 어찌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겠느냐 어느 말이요 저에게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다신한 친구였습니다. 뭐 거의 50년 가까이 된 친구 입니다만 친구면서도 가까워지지 못하는 벽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고 교회 목사고 그 친구는 지금까지 안 믿어요. 아무리 다정하고 가깝고 내내해도 영적으로 안 통하니까 힘들더군요. 그러니 그 친구는 지금도 제일 가까운 친구가 누구냐 하면 옥한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날 보고 물으라면 그 사람 말 안해요. 좋은 대학 나와서 참 그런데로 나름데로 부부가 참 의미있고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들 둘도 인류대학 좋은과를 나와서 아주 내로라 하고 사는 사람인데 참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한 7년 만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땀을 흘리고 나서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 친구 그 친구 그래서 기뻐가지고 서로 안부 묻고 잘 있냐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저의 관심은 이거죠. 너 아직 예수 안 믿지? 안 믿는데 이제 나오지. 더 이상 버티지 말고 나오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저에게 참 아픔을 주었어요. 그리고 불쌍하다는 마음을 어떻게 억누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야 한음아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아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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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었어. 좀 할 일이 너무 많아. 요즘에 정말 의미 있는 남은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보는 책도 있고 아직은 너 곁에 가기는 일러. 좀 더 있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가 좀 힘이 빠지면 난 반드시 내 곁에 갈 거야. 그때 가서 잘 믿을게. 조금만 봐주어. 제가 썩으로 나이 6학년 된 주제에 무슨 더 있다가 말다가 하나 제가 썩으로 그랬죠. 얼마나 불쌍한지요. 여러분 참 캄캄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죠. 정말 목자 없는 양처럼 도대체 갈팡질팡이야. 그래 앞으로 몇 년 동안 의미있게 살면 뭐하는 거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소가리를 하면서 계속 전화통을 지고 있다가 감기가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고인하는지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요즘 그 친구 생각하고 기도해요.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극률입니다. 또 우리가 극률이 여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배울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특별히 극률이 여기셨습니다. 병든 자 그 다음에 장애인 또 세상에서 버림받고 천대받는 죄인들 귀신들 인자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이하에 보면 참 가슴 뿌듯한 이야기가 나오죠. 나병 환자가 어떻게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까지 왔어요. 이거 아마 생명 걸고 찾아온 것일 거예요. 돌멩이 맞으면 죽는데 어떻게 어떻게 예수님 앞에까지 왔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눈물겨운 하소연이요. 예수님이 그의 모습을 보시고 성경에 이렇게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손을 내밀어 문둥이 몸에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씀 하니까 그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에 고통당하는 자 불행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지 몰라요. 누가 보험에 가보면 7장에 가슴 뜨거워지는 모습이 하나 나옵니다. 나인성이라는 작은 동네를 지나가시는데 상려가 지나갑니다. 장례식 행렬이 지나가요. 보니까 오죽이 복이 없고 팔자 사나왔으면 결혼해서 아들 하나 낳고는 남편이 죽었네요. 그 아들 하나가 생명이요. 흑불면 날아갈까. 정말로 날마다 두근거리면서 키운 아들인데 아니 한 20대 초반이 된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네. 그 가부가 세상 살맛이 나겠어요. 장례 뒤를 따라가면서 흐느끼고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리고는 관에 손을 얹으시고 청년아 내가 맹하노니 일어나라.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고 주변을 살펴보면 극류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대합시다. 쌀쌀한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지 맙시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장애인 주일학교에는 장애인이 120명이에요. 그 120명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사가 120명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 하나의 교사 하나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어린애들은 정상적인 아이들이 아니니까 다루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소리 지르죠. 말 안 듣죠. 물어 듣지요. 도망가지요. 보통 힘든 거 아니요. 이런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껴안고 일하는 교사들이 120명.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해서 남부르게 추우나 더우나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많은 봉사자들. 죽어가는 말기 환자들을 위해서 그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들의 그 뼈만 남은 손을 잡고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는 호스피스 많은 자원봉사자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은 것을 저는 항상 기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아야 되고 도와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긍률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자기 좀 살만하면 냉랭하게 사람들을 깔아보고 자기 스스로 잘라서 세상을 사는 것처럼 교만해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가끔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그 돌봐라 죽고 있는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극률이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용서를 통해서 극률이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장면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23장에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운명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정신이 있었는지 어떻게 기계수님이 제정신을 그렇게 여섯 시간 동안 가지고 버틸 수 있었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운명하시기 전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주 없어서 저희가 하는 일을 저희가 알지 못하미니이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저 몰라서 저러는 거예요. 나를 못 박는 저 짐승같은 로마 군인들 나를 팔아먹은 저 무지무집지한 유대인들 다 몰라서 이러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용서해 주 없어서 몰라서 저런다. 이것은 그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 뭔가 잘못해가지고 저놈 오늘 저녁에 좀 가만히 안 두어. 그래가지고 해초리까지 딱 준비해놓고 저놈은 다시 오늘 가만히 안 두어. 자 그런데 옆에 있는 아내가 자꾸 말합니다. 그 애가 뭘 알겠어요? 몰라서 그러는 걸 몰라서 그러는 걸 때리면 뭐합니까? 차라리 내 종아리 때려요. 옆에서 몰라서 그러는 걸 왜 그러느냐고 한다. 왜 그 말 가만히 듣고 보면 사실 그런 것 같아. 그럼 열 몇 살짜리가 뭘 알면 얼마나 알겠어. 그래 맞았어. 당신 말이 맞았어.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감정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요. 그래. 몰라서 그래. 그래. 두자. 여보. 데리고 오지마. 가만히 둬. 차크로 끝나죠. 아마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몰라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불쌍하다. 그 말이 우리가 형제를 불쌍히 여기면 용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용서하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용서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극류를 베푸는 자 극류이 여기기를 원하는 자에게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극류이 여기는 자는 무엇이 있나니? 복이 있나요. 다시 극류이 여기는 자는 무엇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너희는 행복할지니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왜 행복할까? 극류이 여기는 자가 행복한 이유가 있어요. 극류이 여기는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고 누구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극류이 여기는 자는 자기 안에 누구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기심과 갈등으로 폭랑이 일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소유하면 내 안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행복해요. 버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극류이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고 극류이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달라놓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극류이 여기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요. 그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장애부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송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참 감동적인 말 한마디를 했어요. 그 장애 아이들을 데리고 실험하는 120여 명의 교사들이 참 어떤 때는 하기 싫어서 내버리고 싶을 때가 많았을 거예요. 어떤 때는 손가락을 물려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때도 있고요. 얼마나 참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을 쏟아가지고 사랑을 훈뻑 해 주어야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애 아이들을 봉사를 하다가 보니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구나. 이건 내 마음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깨닫는데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또 여러분 극률이 여기면 왜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계속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극률이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갑없이 극률을 받았습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의 극률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구원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극률을 입으려면 이것은 조건적입니다. 여러분 꼭 끼워하세요. 너희가 극률이 여기면 내가 극률이 여긴다. 너희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한다. 제 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조건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누가 보금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먼저 내가 먼저 주어. 내가 먼저 불쌍여겨. 내가 먼저 구제해. 내가 먼저 도와주어.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말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쏟아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극률을 받고도 남을 극률이 여기지 않느냐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얼굴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도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해준다. 그러나 형제 용서하면 나도 너희 용서하겠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극률을 잊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극률을 잊기 위해서는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이 충족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률을 실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겠어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그하리로다. 날마다 하나님이 잘 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세상에 겁날 것 뭐 있어요? 뭐 형통할 때나 역경을 당할 때나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옆에 계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극률이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극률을 더 있기를 원합니까? 극률이 여기십시오. 그래서 이 매정하고 더러운 세상 악한 세상 잔인한 세상 우리가 들어가서 극률을 베풀므로 이 사회를 치유하고 절망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고 이 세상을 살만 나는 사회로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누가 하겠어요? 우리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의 극률을 체험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극률이 역임으로 복받는 자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극률이 역임으로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놀라운 주의 제자들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하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극률이 역임을 받을 것이며 아버지요 이 말씀 마음에 꼭 담고 묵상 하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먼저 행복한 자가 되고 이 하나님의 극률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극률을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스러운 날이 하루빨리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생명의 한글자막 by